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안 하긴 하지만 유튜브 라이브가 있거나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예전에 제가 진짜 약간 유정이가 말려서 막 이렇게 말려서 약간 머리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앞으로 먼저 이렇게 말린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약간 좀 라인이 잡혀서 지금도 괜찮지만 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날개 날린 것처럼 날아다니거든요 작은 고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제는 할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영어리 잘 안 먹어서 잘 안 펴져서 이제는 이렇게 좀 시간 좀 있고 보세요 좀 펴졌죠 평소에 활동기가 아닐 때는 진짜 편하게 다녀서 사실 이런 것도 말려 있어도 안 펴거든요 조용히 운동 생활을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구렛나루는 펴졌죠 펴주고 이제 여기 뒷머리도 제가 많이 길러서 곱쓸이신 분들은 공감하시는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날리거든요 이렇게 꼴꼴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 근데 사실 이거는 제 힘으로 피긴 힘든데 기분이나 내는 거죠 이렇게 일단 아 잘 보니 정말 훌륭합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막 펴었는데 넘기다 버텨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힌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기분이나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퇴업이 없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싹 넘깁니다 그러면은 짠 똑같은 모양이다 아무튼 저는 근데 지금 만족스러워요 보시면은 페이퍼 애프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렛나루도 이렇게 펴지고 그렇죠 뒷머리도 뭐 100%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삐죽삐죽하다가 이게 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넘기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저는 항상 이제 머리할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은 그 나음과 함께 남기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